우리 강사들에게 또 알려줄 수 있는 마케팅 노하우 같은 거 ㄷㄷㄷㄷ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해요 매력적이지 않게 인스타를 운영하고 있어요 간접적으로 전달을 하는 게 중요해요 컨디션 관리, 번아웃 관리 같은 거 어떻게 하는지 노는 거랑 쉬는 거는 달라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국에 있는 강사님들을 만나는 시간 전국 강사자랑 오늘은요 아주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2년 만에 매출 7억 7천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만든 스마트 스토어 강사이자 마케팅 대행업을 하고 있는 이용한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러면 본업보다 많이 버는 부업의 첫걸음이라고 했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네 당연하죠 소비자들의 매력 포인트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아이템을 셀렉을 하면 폭발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 그 강의를 더 잘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게 뒷받침 돼야 되는 거 일순위 우리 강사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마케팅 노하우 같은 거 강사분들께서도 니즈원츠라는 말을 쉽게 쓰시지만 실제로 니즈원츠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강사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해요 프리랜서 강사로 크게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가 마인드가 필요해요 담당자들이 나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어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좀 어려워요 왜냐면 저도 평생 강사를 해왔기 때문에 강사 마인드를 버린다? 이게 너무 배어있어가지고 쉽지 않았어요 그거를 하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전달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줘야 돼요 그렇다고 감언이설을 해줘야 된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여기서 스마트 스토어를 하는 방법 개설, 사업자 등록, 블라블라블라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실 거예요 근데 제가 프리랜서에 대한 수익의 불확신성에 대한 니즈와 원치를 알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를 하면 그런 불안전함을 조금 더 안전하게 함으로써 내가 하고 싶은 프리랜서를 더 잘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라고 말을 하면 조금 더 부드럽고 매력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같은 말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수강생들한테는 소개팅 주선하듯이 하라고 해요 A라는 여성분이 있어요 이 여성분께서는 이상형이 키가 큰 사람이에요 그 여성분께서 예를 들어 키가 175인 거예요 키 작은 남자 만나면 자기가 너무 커 보여서 부담돼가지고 키 큰 남자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케이스라고 한다고 치면 그러면 내가 그 A라는 사람한테 남자를 소개시켜 주잖아요 그럴 때 이 사람 되게 매력 있고 말도 잘 통할 거야 이렇게 만났는데 키가 한 170대예요 그러면 그 여성분은 정말 좋은 사람이지만 내 이상형이 안인이기 때문에 아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소개팅 주선자랑 일맥상통이에요 내가 이 사람이 좋다고 생각해서 소개를 시켜주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서 골라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강사라고 한다면 그 CS 교육이 왜 회사에서 돈을 주고 CS 강사한테 의뢰를 하는지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거를 통해서 회사의 수익이 더 향상될 수 있고 회사의 브랜딩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교육생들도 마찬가지인 게 계속 그냥 친절하세요, 웃으세요, 인사하세요 라고 하면 그때만 듣지 실제로 안 하거든요 근데 그걸 딜리버리 할 때 강사가 이걸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고 이걸 통해서 당신이 세일즈 스킬을 올릴 수 있고 그래서 더 많은 고객들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니즈워번치를 긁어주면 듣는 사람도 또 교육 담당자도 또 돈을 주는 대표도 만족스러운 강의가 되는 거잖아요 세일즈업 화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치면 사람들도 되게 여러 가지 성향이 있을 거예요 나는 성과를 잘 내겠어 이런 목표지향적인 사람도 있을 거고 나는 그냥 적당히 할래 이런 약간 현재에 만족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해서 세일즈 화법을 하면 돈을 잘 보실 거예요 이러면 목표지향적인 사람만 눈이 초롱초롱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계속 땅만 보고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런 사람도 포용을 하고 그 현재에 만족하시는 분들을 포용할 수 있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세일즈 화법을 하면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계약을 엄청나게 해서 성과를 많이 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진상을 격퇴할 수 있습니다 평소 20분 동안 진상 분한테 쩔쩔 매야 될 게 10분 만에 끝나요 사람들이 이제 눈이 초롱초롱해지는 거죠 이게 바로 니즈원츠 메리트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그 사람을 보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바라보는 것을 같이 바라봐야 돼요 약간 플러스 알파로 하자면 담당자가 위선에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건 반대로 말하면 위선한테 보고할 때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일만한 그런 문구라든지 그런 카피라이팅을 연구를 해보면 더 좋겠죠 왜냐하면 MZ세대랑 위세대랑 선호하는 포인트가 다르잖아요 너무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있자면 여러분들은 일단 플랫폼을 만드셔야 돼요 뭐 유튜브도 있고요 인사도 있고 하는데 다른 강사 인사분들을 살짝 살짝 몇 번 봤어요 그런데 그분들께서는 좀 매력적이지 않게 인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것도 소개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소개팅 와가지고 갑자기 남자가 자 저 시계에 롤렉스고요 자 제 차 벤츠입니다 너무 재수없죠 그게 아니라 여자들이 자랑할 때처럼 자랑을 해야 돼요 여자들이 시계를 사잖아요 자랑을 할 때 나 시계 샀다 보통 안 그래요 괜히 막 괜히 막 그리고 반지망만 지금 이게 뭐냐면 너무 직접적으로 자랑을 하면 재수없어요 별로 와닿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전달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인스타를 할 때도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강의도 했습니다 보다는 사내 강사 때부터 해가지고 이런 역경을 겪었고 그걸 이겨냈는데 이렇게 큰 강의를 하니까 너무 좋다라고 하면 스토리가 더해져가지고 보다 다채로운 매력을 줄 수 있거든요 꿀팸 이거 저도 좀 새겨드려야 되는 게 저도 뭐 강의가 많잖아요 그러면 뭐 이런 강의 했고 저 뭐 몇백 명 앞에서 오는 강의하고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스토리를 넣어서 난 예전에 긴장하고 정말 못했었는데 이제 이런 강의장에 와서 감회가 새롭고 긴장도 많이 내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런 것도 물어보면서 결국 사람들은 스토리에 몰입을 하고 열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브랜딩을 만들 때는 뭐 정보 주는 것도 좋고 자기가 잘하고 있는 것도 좋은데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아요 그렇다고 막 소설을 쓰라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역경을 이겨내고 나아가고 있다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신다든지 아니면 담당자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를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해서 가면을 쓰면 안 돼요 다 티나요 가면을 쓰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한 가지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이쪽 부분이 필요하면 이쪽 모습 보여주면 되고 내가 저쪽 모습을 필요하면 저쪽 모습을 보여주면 돼요 본인의 매력을 노출하기 위해서는 본인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적재적소하게 스토리를 담아서 본인의 매력을 전달하면 브랜딩을 하는 데 보다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리 강사님은 사실 원래 전문 강사는 아니었고 스마트 스토어로 워낙 많은 매출을 내다 보니까 주변에서 강의를 요청한 케이스예요 여러분들도 우리 강사님처럼 성과가 있으면 그 성과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의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혹시 나와도 강사가 되고 싶은데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시면 성과도 좋고 경험도 좋고 내가 배운 것도 좋고 아니면 실패를 겪었던 그런 사례들도 좋고 그런 좋아진 그런 개선된 사례를 통해서 누구나 또 강사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런 메시지를 좀 갑자기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강사님은 사실 하루에 48시간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바쁘게 보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컨디션 관리 우리 강사님들이 평소에 컨디션 관리나 번아웃 관리 같은 거 어떻게 하는지 팁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곤해지기 전에 쉬어야 돼요 그리고 노는 거랑 쉬는 거는 달라요 두뇌 입장에서는 핸드폰을 하는 거랑 이렇게 일을 하는 거랑 똑같이 저리가 돼요 아 열심히 일하고 이제 쉬어야지 하면서 인사하고 TV 보는 거는 뇌 입장에서 어떤 거냐면 밤늦게까지 야근하고 바로 옷 갈아입고 클럽 가서 광란에 파티를 한 다음에 그 상태로 출근해서 일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말이 안 되고 엄청난 물이 힘든 거죠 쉬려면 눈을 감아주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오은영 박사님께서 잠이 안 올 때 그냥 눈만 감고 있어라 그래도 수면에 80% 효과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눈 감고 3분 정도 멍 때리면 그걸로도 충분해요 그냥 멍 때리기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클래식 음악 들으면서 왜냐하면 실제로 이게 과학적으로 청각을 자극을 하면 부교감 신경이 자극이 돼서 몸이 이완이 되거든요 그래서 휴식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피로해지기 전에 쉬는 게 중요하고요 저는 분 단위로 체크를 하거든요 생각보다 노는 시간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시간을 좀 적어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1시간 단위로 내가 뭐 했는지를 적으면 좋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하느냐 하고 나서 적는 거예요? 아니면 하기 전에 적는 거예요? 일단 하기 전에 적고 하면서 추정해 나가는 거죠 일단 가이드라인만 적어놓고 변수가 생기면 변수가 생긴 대로 내가 이렇게 업무 했구나라고 일지를 적어놓은 건데 프리랜서를 하면 시간이 엄청 많아요 근데 시간이 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널널하다 보니까 딴짓하게 되고 그 딴짓하게 되면 불안해져요 그래서 이걸 할 때 단순히 의지나 열정, 노력 이걸로만 이끌어 가려고 하면 안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눈 감고 뇌한테 휴식을 지는 기술 자기만의 하루 일과 방법 저 같은 경우는 분기 4개월별로 플랜을 짜고 한 달 플랜을 짜고 일주 플랜을 짜고 데일리 플랜을 짜거든요 그래서 분기별에는 내가 원하는 목표를 설정해두고 그리고 한 달 플랜에서는 미리 스케줄을 짜나요 약속이나 일과 같은 스케줄 정리를 하고 위클리 때는 조금 더 혹시 변수가 생길까 봐 약간 딜레이 데이를 만들어놔서 무조건 그 주에 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한다든지 이것들이 전부 다 의지나 노력, 열정이 아니라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술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한테 맞는 왜냐하면 의지, 열정, 노력에만 포커싱을 하면 결과가 안 좋았을 때 자책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결과가 안 좋았을 때 그래, 기술을 찾고 능력을 개발하자 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요 프리랜서 강사도 사업이니까 사업의 기본은 자기한테 맞는 기술, 능력 개발들을 쌓아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강사들이 이거 보면서 강사 마인드에 너무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것들을 좀 내려놓으시고 사업가의 마인드의 길을 가시면 여러분들이 좀 꼴리 봤을 때 여러분들의 더 나은 삶을 더 지속 성장 가능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20만으로 스마트 수업 시작해서 서울의 집도 이렇게 장만을 할 수 있게 엄청나게 풀린 거죠 맞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강사님 이거 보시는 구독자분들께 그래도 이거 하나만큼 꼭 마지막으로 전달 못 드린 것 같아서 아쉽다 하는 거 있으세요? 지금 저희 와이프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컨텐츠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되게 유익하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될 컨텐츠들이 많을 거니까 우리 와이프 예티튜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역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용환 강사님의 전국 강사자랑 인터뷰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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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